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었어? 기다려 기다려 배고파요 자 먹자 빨라 고기 계란 기름 대략 체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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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크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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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참기름 참기름 식용 계란 1,000원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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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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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000원 4,000원 루나야 다 먹었어요? 응 맛있었어? 1,000원 5,000원 5,000원 2,000원 귀여워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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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000원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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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밥그릇 없을 때 맛있게 잘먹었어? 귀가 이상하진 않아? 맛있게 잘먹었어? 부족해? 반통 비웠어.. 봐.. 이거야? 뭐야 얘? 형은 왜 이리 먹었어? 너 혹시 켜지 않나? 누나, 끝! 누나, 끝! 다 먹었다! 아이고, 머리끈도 예쁘네, 누나. 잘 어울려! 풀어줄게 먹었으니까 보였어, 보였어. 잘했죠? 잘했어, 누나. 이게 뭐야? 꺄uck, 꺄uck, 꺄uck... 편집, 우유부ble. 남편 오른비 감사합니다.